야 근데 너네 그거 알지? 도연이 패딩 뺏긴 거 우리 때문에 맞다 도연아 고마워 도연아 맡길게요 오늘 어떡해 엄마가 화가 많이 났대 어 진짜? 도연이 옷 다 불살랐다는 얘기가 있어 아 진짜? 어떡해 머리도 싹둑 잘랐다면서 오늘 옷 벗고 오는 거 아니야? 아야 한 번 같이 어떡해 도연이 어떡해 도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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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연아 너 소문이 사실이구나 아 목글래야 뺏겼다고 너 열받아서 옷 다 불살랐다 보니 사실이구나 맞아 아 그 소리 안 해 너 머리 밀렸다는 소문도 있다던데 이건 가발 아니지? 만지지 마 기사님 급정 가지 마세요 가발 날라가려고 아 어떡해 와 근데 진짜 많이 쌓였어 인테리야 너 인테리야 너 인테리야 너 인테리야 너 이 정도면 귀신 물리칠 수 있겠다 우리 이기겠다 우리 싸울 때 이거 하자 이따 무사하면 인테리야 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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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테리야 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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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